요게 천에 사십에 갈리비 6만원 싱크되어 있는데 이렇게 창문 있으니까 좋다 천에 사십에 어 크기가 괜찮네요 깔끔한 것도 괜찮고 3m 70 요 벽에서 이렇게 가 3m 70 이고 요 창문에서 요렇게 가 2m 90 이니까 많이 크네요 천에 사십에 지성층 이 정도면 아주 좋은데요 위치는 지도로 뭐 봐야 겠지만 창도 양쪽에 나 있고 어 천에 사십 중에서는 아주 괜찮은 이런게 뭐 항상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 당기는 안주 겠죠 6개월 역시 줄리가 없는데 오케이 남녀 7세 부동산 클릭하시고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실내력 신대방역 위주로 방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유튜브와 제 유튜브가 다르기 때문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